누구 이거 하냐? 안돼 이거 아직도 하지마 하지마 먹을 수가 없을게 안녕하십니까 안봉입니다 오늘 아줌밥은 콩나물김치국에 밥을 말아 먹을거구요 부추김치입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을 못잤어요 잠시만요 양파 양념 피클와 남편함 간선물 오 쫄깃 오 쫄깃 얌어았 pork 요러스는 맛이에요 먹으러 왔어요 다 먹으러 갔습니다 뱃살 오늘은 다 먹으러 왔어요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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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비벼두기 너무 맛있다 맛있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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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은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오랜만에 먹었을때는 오마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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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마이도 이건 너무 맛있다 이건 멸치 다진 마늘 , 쑥쑥 , 쑥쑥 , 쑥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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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너무 맛있어 고속력이 너무 많아서 아깝다 먹기에는 너무 고소해요 요리는 저건 반죽이 계란 매콤한 맛 굴 났다 이번엔 랩 이때는 닭다리 닭다리 두개 콜라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잘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늦었어요.